이거 진짜 맛있는 거 알지? 와, 수리로는 좀 웃겼다.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와, 족발이 윤기가 맛있겠다. 한 입만 아시죠? 한 입만. 한 입만. 그 한 입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 먼저 할까요? 쓴가? 버논. 아, 버논부터. 오케이. 그래, 고생 많다, 버논아. 감사합니다. 자, 일단 평소에 버논의 미남 표정은? 가만히 있어도... 오케이, 이거. 아, 많이 쌌다. 사랑이 너무 많아, 넘치네. 우리 DSLR 보시면 돼요. 야, 이거 한 입만 먹을 수 있어? 가능, 가능하겠지? 진짜 추억 많았네. 약간 이거 야구금 같네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뭔가 다르긴 하다, 확실히. 잘생긴 애들이 먹으니까. 와, 들어가? 들어가? 우와. 아, 뭐까뿐에 유지해야죠. 아, 손에 있는 거는 그냥 빨구시고. 찍는 것도 뭔가 미남처럼. 아, 우리랑 다르네, 비주얼이. 꽃미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야, 이거 잘생겼다. 다음 멤버. 호시 나오고 손으로 잡고. 와, 왜. 자, 드시면 됩니다. 네? 가져와. 아구. 오, 입 크네, 호시. 아구. 오, 입 크네, 호시. 오, 입 크네, 호시. 오, 잘 먹네. 앞을 보고. 그 표정 잊지 말아야죠, 순수하게. 아니지. 순수꾸미남. 아, 순수하다. 확실히 약간 아련함이 있네. 아, 아련함. 한 번에는 못 넣었네, 아련함. 왕합성. 동네 보고. 목 들어가네. 목 들어가네. 목 들어가네. 민규야, 너는 왜 입 벌리고 있는 거야? 민규 씨에서. 민규 씨에서. 민규 씨에서. 민규도 계속 같이 먹고 있어요. 민규도 계속 아, 씹고 있어요. 아, 좋은데 배고파. 맛은 있겠다. 진짜 맛있다. 아, 오지가. 오, 진짜 깔끔하게 잠긴다. 너무 잠긴다. 오지. 오, 오. 오, 오. 승현이 인어 떨려. 남아있는 거 좀 주세요. 맞으세요. 치우기 전에, 치우시기 전에. 그래. 찹잎만이라도 더 먹어. 아, 민규야. 하하하하. 찹잎만이라도 더 먹어. 아, 민규야. 하하하하.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알지? 이게 족발게 닭다리잖아. 그렇지. 그래, 수박 그거야. 족발게 닭다리잖아, 이거. 그렇지, 그렇지. 아, 형님. 아, 형님. 야, 진짜. 저기 족발은 저거지. 이다리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민왕 콘셉트에 맞게 다들 잘 드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멤버들 중에 한 번 뽑아보죠. 가장 그래도 자기 타기틀에 맞게 잘 먹은 사람이 누군지. 누가 했었지? 저는 쟤가 확 소리 나게 먹지 않았나. 진짜 막 확 소리가 났어. 민규는 이제. 지금 뼈 씹어 먹잖아요. 네. 야, 확 소리 난다. 그럼 우리 오늘 미남은 민규 형? 아, 민규? 미남은 민규 형? 아, 민규? 자, 확 소리입니다. 우리 민규.